다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혼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할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배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할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불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와의 대문 억이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들인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록과 모합 사람의 가증한 금오스와 안몬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시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성읍에 지어서 여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지수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우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지사장 힐기아가 여우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우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진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우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우와를 경로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우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둘이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구방 바로느고가 아수로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하수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구방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신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하스의 아들 여우와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우와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우와스가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저를 하마딱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일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우야김이라 하고 여우와스는 애급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우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우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 이십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우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로랑 누부간네살이 올라오메 여우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우야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베 부대와 암몬자손의 부대를 여우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우야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우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우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우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구방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구방에게 속한 땅을 다 치하였음이더라 여우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우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왕 누부간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왕 여우야김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메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왕 8년이라 저가 여우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우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우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철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우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의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김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마의 딸이더라 시드기아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우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미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아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내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해 성이 시드기아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야 사람이 그 성업을 애워 쌓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밭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야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의계로 끌고 가메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야 오운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야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둔 옷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노스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노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노증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비시오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비시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한 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전 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육십 명이라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처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너도바의 사람 다노메세 아들 스리아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메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존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야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웰 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우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을 날렌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뜨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룻임과 아나밤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족속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앗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라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일이라 이스마일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마다들은 너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섬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접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하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둠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숙과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할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애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대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애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우벤 시모온 레위 유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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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우아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우아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사람이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하더라.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류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류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일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하세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치마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하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근앗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라하세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밭을 낳았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라를 낳았고 오벳은 예우를 낳았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하사를 낳았고 엘르하사는 시스매를 낳았고 시스맨은 살롬을 낳았고 살롬은 여가멸을 낳았고 여가멸은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모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니 시베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배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하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마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하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하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엠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란 여하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하림 족속들은 이데일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엠과 누도바 족속과 아나로펜 요합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간 족속 고 디라 족속과 심화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가베 집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레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매의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매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오 저희의 누이는 다 마리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오 그 아들은 아비아이오 그 아들은 아사이오 그 아들은 여호사바시오 그 아들은 요람이오 그 아들은 아하시아이오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이오 그 아들은 아사리아이오 그 아들은 요다미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희승이아요 그 아들은 문하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오 그 아들은 요시아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한안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로미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할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너바디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이요. 수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아와 그 매제 슬로미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르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삽헤셋 다섯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불랴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드의 아들들 스카냐의 아들들이니 스카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뚜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하랴와 사밭 여섯사람이요. 느하랴의 아들은 에루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요. 에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시프과 불라야와 아쿱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하야는 야하스를 낳았고 야하스는 아후메와 라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예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엠의 아비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루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비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로말미야마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여 가로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리엘과 스레야요. 온리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호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레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계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요알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비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앨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샤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햇과 벤소햇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루와 마레사의 아비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와 모합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의 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오. 그 아들은 밉자미오.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모에리오. 그 아들은 사쿠리오. 그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은 자손에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위당 때까지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애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오.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무은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 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하위 자손인 까닥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모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5.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야만 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무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하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루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스로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게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무운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대강에서부터 광야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하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저희가 하갈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쳐 죽이고 길르하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가짜손은 루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바시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하세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칠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하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하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은하세 반지파의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지즘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낙위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무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파산에서부터 바할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로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메 곧 루우벤과 갓과 무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리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아미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리며 엘르하살은 비누하스를 낳았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았고 부키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았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레를 낳았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레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자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았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았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았고 아사리아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간네살에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우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리와 심의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암우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선 안자는 곧 그 아들 림리요 그 아들은 야하시오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유하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애며 그 아세게선 안자는 곧 그 아들 안미나다비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치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 아들은 아치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간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간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하며 무라리에게선 안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리요 그 아들은 심의이요 그 아들은 웃사요 그 아들은 심의하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교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우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우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아세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간하의 아들이요 엘간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간하의 아들이요 엘간하는 마아세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간하의 아들이요 엘간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란은 이슬할의 아들이요. 이슬할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게아의 아들이요. 베레게아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오.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오. 심마는 심의의 아들이오. 심의는 야핫의 아들이오.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오.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오.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오.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오.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오.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오.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오.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오.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오.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송소에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하사리요. 그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하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하쪽 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 내의 아들 갈레베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야띌일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들과 알레메트와 그 들과 아나돛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하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무나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 중 세겜과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용무암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과 아야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또 그 하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무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르남과 그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나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꼴란과 그들과 아스타롯과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라못과 그들과 아넬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르훕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리아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 편 르후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대못과 그들과 메밭과 그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해수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개수하면 8만 7천이니였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치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개수하면 2만 2천 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돛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오.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계대로 개수하면 2만 2백이니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오.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오.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천 2백이니며 일의 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오.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오. 그 첩 아랍여인의 소생은 길라아세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 슬로브하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오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아세 자손이라. 길라아스는 마길의 아들이오. 문하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슈비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달은 엘르하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하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치마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니 저가 아래 윗 베토론과 우센세헤라를 세웠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아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하낙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라미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드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오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개수하면 이만육천인이었더라. 8장 베냐민의 나한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개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수로가 돼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계야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신이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야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스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이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하리라 무리빠하리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우왓타를 낳았고 여우왓타는 알레멘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세계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구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개수되고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거한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의 거한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니 저는 안미옷의 아들이오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오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로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오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엘아립과 약인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란이 저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오 무라요세 현손이오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오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오 무실레베세의 현손이오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이래의 수종들 재능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비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늦어바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쿱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자손의 영에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베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와께서 함께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렘하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이백 열둘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개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여를 조차 여와의 전 곧 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사람 넷이 기뇨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반과 곧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온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 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쥐하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오 으뜸이라 예루살렘의 거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의 거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어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우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의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을이라 무리빠을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멘과 아스마이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라하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하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해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메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변기 가진 자에게 이래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으니라 이와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묻 백상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란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에 죽은 것은 여우아께 범죄하였으미라 저가 여우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우아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우아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